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이번 달도 며칠 남지 않은 5월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데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선인장과 가재발선인장에 대해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는데 지금 시기에 해줘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있기도 하고 또 여름 내 잘 관리를 해줘야 다음에 화려한 시기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개발선인장이나 가재발선인장을 키우고 계신다면 꼭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발선인장과 가재발선인장이 본연의 특성이 있고 나름의 차이점은 있지만 관리 방법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별도 구분을 하지 않고 좀 더 친숙한 개발선인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웬만하면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가끔 전문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쉽게 이해를 하실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지난 영상에서도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잎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잎이 아니고 잎 모양의 줄기라고 해서 엽상경이라고 합니다. 이 엽상경은 평소에 우리가 거의 쓰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딱 와닿는 말로 잎처럼 생겨서 잎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잎이든 엽상경이든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용어는 정확히 익혀두시는 게 앞으로도 여러 정보나 자료를 대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결론은 영상에서는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자연 단일 조건을 기준으로 개발선인장을 키우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꽃이 지고 난 후에 1월에 삽목을 한 경우라면 봄에 정식을 하고 6월에서 7월에 적심작업을 해주고 그 후에 자연 단일 조건을 거치면서 겨울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미 여러 해 키우고 있는 이런 개체일 경우에는 꽃이 지고 적심작업을 서서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서 연중관리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엔 지금 시기부터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 적심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0월 초에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개화를 앞두고 해주는 레벨링 작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좀 더 친숙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칙보다는 실제 경험 위주의 작업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하는 적심작업은 엄밀히 말해서 그때 해주었던 레벨링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레벨링 작업도 그냥 제 영상에서는 적심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순타기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냥 순타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순타기 작업은 이 엽상경 끝에 꽃이 최대한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단일 기간 중에 영양성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처럼 미숙한 엽상경 위주로 따주는 작업이고 오늘 해줄 적심작업은 영양생장 기간 중에 분기되는 줄기의 수를 더 많게 해서 풍성하게 영양성장을 시켜서 꽃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중간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난할 듯 합니다. 이 적심작업은 삽목을 한 이런 기본개체와 그리고 이렇게 기존에 키우고 있던 개체에 대해서 원리는 같지만 작업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눠서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가을에 삽목을 해놓은 개체인데 이것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가을에 삽목을 해줄 때 보시는 것처럼 엽상경을 한마디를 따내서 균일하게 작업을 해줬는데 그 삽수 부분을 제외하고 두 마디에서 따낼 때 가장 풍성도가 좋아지고 효과적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를 기준으로 두세 마디 남기고 균일하게 적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삽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지금 두 개의 엽상경이 나와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한 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무난한 편인데 만약에 이게 한 개만 나왔다면은 그 부분을 절단을 해서 두 개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에서는 한 개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적심을 해줘가지고 여기서 다시 두 개나 세 개를 갖다가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따주실 때는 그냥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잡고 이렇게 돌려서 따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랑 세 번째 마디 여기도 지금 한 개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서 따주고 보시는 것처럼 삽목 개체 같은 경우는 삽목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식 작업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자라났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이 잘라낸 이 엽상경 끝부분에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세순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존에 키우고 있던 개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거의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놓은 개체인데 지금 세순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따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해주시면 가을에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보답을 할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 키우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수형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작업 방법을 두 가지 정도로 달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만약에 기존에 이 키우고 있는 줄기가 길게 늘어지는 형태로 자란 경우에는 가장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 끝을 기준으로 길이에 따라서 2에서 4마디 정도를 따내주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면서 골고루 따주게 되면 이 풍성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현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키우고 있는 형태처럼 좀 더 풍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개체는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따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방법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삽목을 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고 무난하게 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한 개가 올라와 있고 두 개로 분기가 돼 있는데 이것을 또 따라 올라가 보면 또다시 두 개로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이것처럼 한 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 부분을 따주어서 세순을 다시 받아내는 형태로 적심 작업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하나가 있고 또 연속으로 한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따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한 개가 두 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연속으로 또 한 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돌려서 따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 방법은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처럼 이 줄기가 길게 늘어지게 남기고 끝을 따주는 것보다 짧은 형태에서 따내는 것이 분기되는 줄기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인데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 수형을 고려해서 짧고 풍성하게 키울지 아니면은 길게 늘어지는 형태로 키울지에 따라서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는데 이 작업은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새순의 성장 상태를 고려해서 여름 내 키워나가면서 두세 번 정도 단일 처리 전까지 더 해주시게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이 좀 들쑥날쑥한데 이 새순이 나와서 어느 정도 풍성해지게 되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첫 번째 방법을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현상 유지 수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겨울에 꽃이 피고 진 이 가재발선인장이라 지금 해주었지만 종류에 따라서 개발선인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꽃이 한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은 꽃이 진 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듯 해도 이 작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늘어지게 키우는 경우와 짧게 키우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적신 방법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 엽상경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줄기가 길수록 꽃눈이 더 잘생기고 단일 처리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길게 늘어지게 키우는 것이 꽃을 보는 데는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수영을 정하고 관리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게 되면 무릎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작업으로 살균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시면 좀 더 안전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선인장 적심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전반적인 관리 방법이나 삽목을 하는 방법 등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 이제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만 잠시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빛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빛은 늦은 봄부터 여름에는 실내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야외에 내놓을 경우에는 50% 정도 차강이 된 밝은 그늘에 두시는 게 좋고 이 직광을 받게 되면은 고온에서는 이 엽상경의 끝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 위한 단일 처리 기간에는 낮에는 빛을 충분히 보게 해주시는 게 꽃을 더 잘 피우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양관리면에서 개발선인장은 일반 식물에 비해서 비료 요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식물이라 평소 영양성장기에는 이런 복합성분의 알비료 정도를 화분위에 올려주시면 무난하고 그리고 물을 주실 때 이런 액비를 희석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특히 질소질비료는 적정선에서는 성장에 도움을 주지만 과하게 주게 되면은 이 웃자람이나 아니면 조직을 연하게 해서 무름이나 뿌리썩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실내가드닝에서 통풍안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 점도 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개발선인장을 키우시면서 1년 내내 물만 주고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꽃을 보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왕 키우시는 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보다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또 관리를 해서 기회가 되면 가을 즈음에 꽃 피우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준비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